우린 알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야 너 무슨 일! 목태라 뭐 줄까? 목태라는요 참이슬 하나, 처음 시어라 놔주세요 응 야 넌 또 뭔 일이 있어갖고 술을 마시자고 하냐? 아유 우리 사이에 무슨 고민이 있어야 술 먹냐 내 친구가 어디 잡혀가진 않았나 내 친구가 여전히 못생겼나 뭐 그런 거 확인할 겸 에이씨 진짜 너가 꼭 먼저 만나자고 하는 날은 꼭 그렇게 뭔 일이 있어야 술 마시는 거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 야, 술 먹자 지금 오후 3시임 나 힘들단 말이야 왜? 만나서 말해줄게 학교 학교에 K마트로 와 너 때문에 내 인생 처음으로 낫수란 거 기억나? 그때 여자친구랑 싸웠었잖아 얼마나 힘들었는데 몇 시까지 먹었는지도 기억나냐? 아무나 안 나 막을려고 해 아유 막을려고 해 야, 그래서 커플들 다 사라지라 그래 다 사라지라 그래 너하고 좀 사라져라 나도 사라진다 쌍라 물고들 있다 진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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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람들 다 깨 지금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? 빨리 안 좋아 또 뛰어 꺼 꺼 꺼 꺼 꺼 또 뛰어 해가 좀 철이야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응 응 응 응 아니 여자친구 있는 놈하고 술 마시니까 좋냐? 좋아 죽겠지? 좋아 죽지? 좋아 죽겠지? 아이씨 진짜 죽을래? 넌 지탈 빨리 안 나와 한솔 오빠 여자친구 아아 엄청 예쁘던데? 우리 집 돼지랑 다르게 진짜 비교되더라 이게 아주 요구를 다 찾았던 애가 미쳤어 그냥 빨리 안 나와 빨리 문 닫고 나가 띠록이다 내 여친 이쁘지? 아이씨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친구가 말이야 축하해줘야지 아 물론 축하하고 말고 근데 또 그 다음엔 아이씨 아 왜해 선수들 깨워라 뭐? 술 먹자 아 너네 집 앞이야 빨리 나와 아이씨 싫어 너 진짜 진상이었을 때 한솔야 술 왔어 기억나? 야 이한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? 야 친구잖아 그 정도가 죽어 아휴 진짜 나도 아리따운 여자거든 네네 드세요 너 여자친구는 맨날게 나 만나러 오면 뭐라 안해? 너 여자친구는 사람 아니야 그건 뭔데? 여신 우와 하긴 너도 신의 신이지 무슨 신? 음 음 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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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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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똑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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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하다 아이씨 진짜 넌 내가 여자로도 안 보이냐? 야 너 여자였어? 아이씨 치소 치소 너 때문에 초딩 때도 안 들어가 본 남자 화장실까지 가보고 뜨고 싶어 야야 나 급해 지금 빨리 답장해봐 빨리 왜? 나 진짜 큰일 났어 잠깐만 일로 와주라 뭔일 있어? 아 진짜 급해 빨리 와줘 어딘데? 1층 남자 화장실 앞쪽에 잠깐만 나갈게 너 어디야? 첫 번째 칸 나 휴지 좀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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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지 너는 내 은인이 될 순 없니? 왜 기억 안 나? 이 형의 멋진 모습이? 다들 어디쯤이세요? 아 언니 죄송해요 저 아직 챕터를 정리 못했어요 저 챕터 1은 2페이지잖아 저 갑자기 요로결석이 생겨서 병원에 있습니다 인생 결석했으면 좋겠다 전 발표만 하니까 당일날 자료만 정리해주세요 아... 그때? 네 그럼 정리한 거라도 오늘 밤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ppt 만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? 화슬! 야 난 니가 여기 있을 줄 1도 몰랐다? 나 친구들이랑 공부하러 왔는데? 아...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챕터 1 다 정리하려고요 아 저도 링글 맞더니 다 나왔어요 아 뭐야 같은 팀이었어? 아 나랑 공부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야 여기 앉아 앉아야죠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 어떻게 같은 팀이었어 너 진짜 대단했어 내가 발이 좀 넓잖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너 또 네 푹 쉬세요 이랬을 거 아니야 파이팅 네 시작합시다 네 여보세요? 어? 자기야 나? 아냐 아냐 바로 갈게 알아서 조금만 기다려 음? 야 나 여신 예비 부르신다 아 나 먼저 갈게 절반 계산한다 나 그거 알아? 가끔 고맙기도 해 늘 편하게 해줘서 고맙고 저기요 네? 저기 나 키워만나? 네 좋은 친구를 다시 만나서 고맙고 언니 어쩌죠? 응? 저 지금 남자친구가 바로 앞이라는데 아 그래? 아 내가 다 갖다 놓을게 괜찮아 나한테 줘 언니 고마워요 언니 짱짱 안녕 좋아 아 가끔 남자도 한 면도 있고 야 너 무슨 일 상현아 가끔 가끔 말이야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친구가 뭘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 아 아이 화상아 니가 잘해서 왜 울고 그래